기도 드립시다 야곱의 집에 왕국건설을 작정하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잠잠히 기다리면 여호와께서 다 이루신다고 하셨나이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새 일을 지어서 성찬은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바벨론 최신의 멸망과 수륩밥의 회복을 알려준다고 예리미아가 예언을 받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예리미아에서 읽고 듣고 먹을 때에 하늘의 형상이 우리 몸에 이루어지도록끔 예수만 닮아지도록끔 성령님을 강하게 역사하시고 때가 가까웠는데 마귀는 강하고 야곱의 힘이 미약하오니 야곱의 갈 길은 성경인데 성경을 따르지 못하는 야곱들이 수많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겠나이까 양떼를 기르시는 목자장 예수님이요 양과 목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목자는 따라가고 양은 떨어졌는데 양을 살리게 해서 오늘도 대형기도 믿습니다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호자 앞에 계신 일곱 명의 역사로 우리가 증거를 마치고 주님 만날 걸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잘라버리고 오직 세상에 살면서라도 물 위에 기름같이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 산악가가 우리를 끌고 가도 더러워졌지만 주님이 새길 말씀 다 새기시면 하루에 재가를 뽑고 원재를 뿌리를 뽑아 버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안바쿠로 채워서 험과 점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새일 창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 고통이 많습니다 주여 육체의 건강 주시고 영혼의 승리를 주시고 시험에 빠진 자들 힘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지금은 시험에 따라 많은 사람 시험에 빠져서 졸고 안 잡고 잠드는 나이다 흑암의 잠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5장은 연되거든요 70년 예루살렘의 생명이 연됩니다 노아는 120년이 연되고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도 400년 돼야 받지 그 안에는 못 받고 시련만 받고 또 예루살렘이 보배 같지만 해결 못해요 솔로몬부터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을 돌아앉아 가지고 나는 시 게임에 못 지킵니다 정말 못 지키느냐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 나타났는데 솔로몬이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요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하나님이 주면 마셔야 돼요 그 마기도 하나님이 들어서는 종이요 악한 종인데 마기 단체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시험합니다 해결 안하지요 하나님은 공이 있는데 복을 못 주지요 그게 마야 가서 흔들어 보라 그래서 이사야 17장에도 아수르가 내려오면 아람이 망하죠 아로엘이 망하죠 또 예루살렘도 다 떨어지고 먼 감난나무 가지 끝에 2,3개 4,5개가 남듯이 박살이 나는거에요 그렇게 여기 26절에는 세삭왕은 그 후에 망한다 세삭왕은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바벨론은 제일 마지막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 치고 이방나라 치고 최후에 가서 70년만에 바벨론 왕 베사살이 목이 잘라지는거에요 그렇게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예리미야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이게 분노의 잔이예요 하나님이 죽일 사람 죽이렸고 죄를 지켜하는거에요 그래서 치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이남이니라 하섰다하라 지금 칼이 오는 시대입니다 지양시대인데 삼대화 그게 게시루 6장 3절인데요 흰말 탄 자가 두번째 이길래 할 때에 붉은 마리 칼들고 하평을 제해요 그것이 8장 7절부터 9장 8장 9장 13장 까지인데 나팔이 7개인데 7개 다 불면 셋이 됩니다 그 나팔은 지양의 나팔인데 한란 동기인데 어떻게 한란을 피하느냐 하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 개시루 9장 4절에 항충을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의 도장이다 하나님이 인친 종이다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그 외에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낸다 그럼 칼하고 협상하면 안돼요 칼이 겁난다고 머리 숙이고 굽실거림 안 된다고요 칼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더 겁나지 인간의 무기 인간의 세력 인간의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겁내를 꺾고요 그들이 만일 니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그게 하나님을 피하고 불순종하고 인간 인본주의로 가면 그 말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하나님의 보내는 나팔 재앙은 피할 길이 없어요 자 현실에 북방세력들은 나팔에 무너진 나라들인데 나팔 4개로 땅 3분이 무너졌지요 개시록 8장이에요 민족의 혁명에 벗길 나서 러시아에서 약 5천만 중공에서 8천만 북한에서 4백만 현실에 무너졌어요 우리나라가 6.25 때 갑자기 전쟁이 났잖아요 하나님 보내는 카리아요 그래서 땅 3분이 불탔고 민족의 혁명의 불길 사회적인 혼란의 불길 교회 혼란의 불길 악의 발전길 악마 득세했어요 근데 나팔이 3개 남았는데 3대 학원인데 첫번째 나팔이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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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충해 한란이잖아요 반드시 마시리라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지구는 하나님의 소유지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그 마귀는 아담과 싸워 이겨서 잠깐 나라를 뺏었지 영원히 뺏을 순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리가 모락적인데 성경 내용인데 사람은 몰라요 성경을 많이 보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오늘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비밀만 깨닫기 때문에 그것밖에 몰라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율법 때는 모세교준 율법을 1500년을 배웠어요 거기에 뿌리가 박히고 그것밖에 몰라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레만 주장하고 토요일 안식을 주장하고 양해피만 주장하지 새언양 예수님이 왔어도 걷어보지도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처음 듣는 소리니까 그렇게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율법에도 예수가 들어 앉아 계세요 율법에 진거는 예수 만나라고 준거에요 거기 갈레데아 3장에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예수께로 이끌어들이는 몽학선생 유치원 선생이다 그런데 유치원 학생이 그게 유치원이 다인 줄 알고 거기서 평생 늙어 죽는거에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기도학교는 천국보금인데 천국보금밖에 다단지 없다고 해요 게시로 모르니까 근데 게시로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보금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보금은 옛날 선지들이 예언했는데 다시 연하라 그렇게 하면 구름 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연 그래서 우리 종말을 하나님이 구약에다 말씀하고 보여주고 또 기록해 뒀다가 때가 되니 봉환책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출발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자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부터 무너진다 그래서 여호야기만 4년부터 바벨을 하나님 왔지요 세 번 왔지요 그와 같이 종말에도 세메장막 아시아 동방 한국부터 무너져요 이게 10일 한란에 한국에 오고 그 다음 첫째 하하가 세계의 강대상으로 가는 겁니다 일은 실화가 끝이 있는데 창세계는 창조의 실화이 동방 에덴입니다 그러면 창조세계가 율법시대인데 법의 시대인데 그 법은 세례교안까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런데 유태인들은 계속 지금도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율법을 기쁨도 없고 성령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다 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악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의 법이다 진노만 이루지 사랑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던 바울도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마음에 탄식이 나와요 그 마음에 탄식이 쌓이고 쌓이는데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율법의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게 노마서 7장 23절 아닙니까 그래서 8장에 와서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제가 없다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노마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없어요 유대교는 신학의 성경이 없어요 말라기가 끝이요 똑똑한 교회죠 네 교회는 교회인데 구약만 들고 믿어 유대교회는 근데 은혜시대 교회는 신학 성경을 믿으면서도 안식일을 못 깨달아가지고 토요일을 간 사람이 많아요 안식거뿐 아니고 장노교인들도 가요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지켜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꼭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하냐 할 때 창세계에는 에덴 동산부터 했어요 뱀을 심판했어요 뱀 따라간 아담이 심판 받아서 평생 이마에 땀에 나고 등에 땀에 나야 먹고 살아요 결국은 죽는데 남자는 죽을 때까지 땀 흐르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할 때 땀 나요 안 나요 왜 나는지 모르죠 선악과 먹을 선물이야 그래서 땅에는 엉컹캐가 나고 엉컹캐가 나고 엉컹캐가 나고 가시던 물 밭에는 잡초가 나고 왜 남자교를 펴렸고 하나님의 땅에 저주 주었어요 그 쇠시대 가면 잡초 없어요 씨만 뿌리면 그냥 열매매 맺혀 그 종족이 남만 들고 가면 배우면 돼 그 지금은 씨 뿌려놓고 놔둬 가면 몇 달 다섯 달 걸려야 돼 길러야 돼 길러 그 저주받은 땅이요 그래서 아람은 불순종으로 심판받았지요 그 다음 모세총에도 홍해 건너와서 심판받아요 신해산 앞에서 십계명이 심판의 법이요 그 십계명이 걸머쥐고 가면 되는데 애굽에 살던 그 사생활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는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강야인은 만나밖에 없어 그것만 먹고 못산다는 것이 인간의 타락성이요 오늘도 예수만 믿고 못살아 세상도 같이 가야 돼 그래서 타락성이요 세상은 잘라버려야 돼요 세상을 이용만 하세요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인데 유수불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애굽 세상에 사병인 종사라는데 그게 또 그리워져 그게 선악과 질입니다 인간이 죄를 한 번 짓습니까 수만번 짓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선악과가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뽑는 약이 주님 필요하신 말씀이에요 90% 영성 뼈같은 말씀 계속 먹으면요 선악과가 아이고 못 견디겠다가 간다 하고 없애지는 것이 여호와이나 초막절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새기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잊어버리면 또 찾아보고 그게 백발탄 군대지요 세상 군대도 맨날 자네끼나 총선을 연습하고 행복을 만들고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예 육이나 영이나 똑같아요 원수를 아니면 이기고 모르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문으로 지피 지기자는 저쪽으로 알고 내가 알면은 이겨요 저쪽 모르면 나 못 이겨요 백전 불태야 백번 싸우던 물러서지 않아 저걸 알면요 그게 뱀이 뭐냐 뱀을 알면은 이겨요 뱀을 몰라가지고 마귀가 천사 타락 허술하니 뱀이가 꼰지가 나서 큰소리 싫어하나요 뱀이가 거짓단체 만들거더라도 모르고 따라가서 아당같이 죽는다 그 말이죠 반드시 마신다 겠지요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성에서부터 소름의 성전인데요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여서 이제 종말은요 한국의 재앙이 내려요 한국부터 하나님이 청소한다고요 안방 청소 그래서 10일 하나 나서 개시록 2장 서문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한란이 많아요 궁핍이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머리뚜루 가졌어요 부자요 수렙밥에 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거스르는 사람 다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얼마가 죽느냐 스카라 14장 1절에 예루살렘이 절반 잡혀요 절반 절반이 없어진다고요 그럼 5천만명이 2천만명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야벨장막이 따라서 5개월역 사는거요 우리나라 아파트 많이 짓죠 아파트 지고 분양도 안해서 또 자꾸 지요 국민주택 짓고 임대 짓고 하는데 쓸데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국토가 좁은데 동방역사 히스기아 정권 박재희 대통령이 돈도 없는데 외국으로 돈 빌었다가 고속도 없다고요 그때 야당이 너무나 반대했어요 국토는 좁은데 돈도 없는데 빚을 갖다가 도로 따가는데 근데 그 반대한 사람이 나중에 그 길을 가면서 참 잘못했네 잘 닦아내라고 하더라구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우리 한국사람은요 시기 질투하면서 덮어놓고 반대해 근데 교회도요 하나님 일에 반대해 세일이 최고인데도 세일이 일하니까 이거 마술쯤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겠대 10일 동안 그래서 푸틴아 너 올 때 저 몽골 중공 북한 세풀 뽑고 내려와서 유다에 모간지 올라와 목에까지 목이 서울만 놔두고 올라간거요 전면전이요 그게 2,4,8장이요 그때 살길에 누구냐 인을 가진 마일산 하사바스가 나왔어요 근데 걔가 나온지 1년 동안 아빠 엄마도 할 줄 모르는데 벌써 75년도 역사가 나가지고 오히려 교효가 세워졌다고요 이건 너무 큰 역사인데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애가 아빠서도 못한 거 전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손을 비리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면요 모내기 때요 손이 없어요 논두기에 고양이 앉았거든요 야 너 못 좀 심으세요 고양이가 모르시면 좋지만 못 심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천사 깊고 힘이 세니까 우리 손 안 빌어도 그래서 넌 가만히 있어 주력이 있었는데 모세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집을 뒤집었고 또 애교방을 격동시켜 이스라엘을 격동시켰어야 빨리 도망쳐 그래서 떡반죽 걸머쥐고 응가금물 걸머쥐고 홍해를 막 육지같이 건너왔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마음부터 거짓돼요 손에 들려줘도 안 믿어요 손에 들려줘도 구의사처럼 하셔도 30년 40년을 예비 드려도 고개를 흔들어도 안 믿어요 그거 죽어야 되지요 죽어야 돼요 안 믿으면 죽어야 돼요 그거 믿고 살 거요 안 믿고 죽을 거요 그게 세일성 아무래도 세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방사잖아요 개방암복이 윤차복이 이만희 김풍일이 다 동방역사예요 그 사람들요 한 50명 돼요 한국에 다 술을 치면 수문고도 많고 세일성은 안 불러요 세일성과는 예표도 안 돼요 예표는 끝나기 때문에 순의 세일성과 바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한 재단을 통해 역사하지 여러 사람 아닙니다 한 구원자 보호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심판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3천리 금수강산했죠 국토지리부 땅지에는 부가 있어요 땅지에는 부서가 한국이 어디서부터 1번지냐 하면요 종각이에요 여기서 1번지 2번지 3번지 그래서 마라도까지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적도 하나님의 측량은 어디서 사느냐 학교에서 구의사람 1번지 1번지 여기 본부라니까 그렇게 19당 이사에 중앙재단이에요 그래서 한 구원자가 뭐냐 고레스요 뭐 수륩 아벨이요 뭐 또 기름 받은 자요 또 서기가 목통장 사람이요 또 마에선 하서바스요 모든 종말에 나오는 인물은 14만 4천을 가르쳐요 그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데 너희가 어찌능이 형벼를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하섰다하라 만군의 요호하에 말이리라 그래서 종말에는 평가공존이 아니고 멸공진리입니다 칼을 불러와요 그 칼을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철퇴병기 예를 들면 51장에 철퇴병기죠 철장건세 30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왁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바라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미를 대하여 포도 바른 자 같이 외치시나니 이건 심판이거든요 타장바당에 그래서 개시록 14장 14전에 다른 천사가 보호자에 예수님 보고 낯을 가진 예수님 낯을 휘둘러서 심판하세요 세상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세상 세판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송기도 익었습니다 다 거둬서 틀에 밟아보세요 밟아보니 포도가 터져서 피가 1600세대도 터졌어요 심판입니다 그건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말씀 종합한 것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일곱인 목록 일곱나팔 본론 일곱대접 끝나는 거에요 그게 구약에 율법하고 시편하고 선지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외친 말씀이 마태 5장 17절이요 팔복을 받아가려면 내 말 잘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가 왜 왔느냐 나는 하나님으로 왔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 보냈다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중보자 예수 나를 잘 바라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러 왔다 내가 와서 외치는 이 성경 내용을 너희들이 1.1이라게도 과감하면 너희는 취향을 받는다 율법에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요 이스라엘 12지파 보고 제 값 내놔라 제 값 제 값 내놔라 그래 제 값 따라카니 졸망 안되지 제 값 내놔라 제 값 내놔라 안식일보다 제 값 돌라 캐 그게 제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 목을 잘라야되는데 사람이 잘라보면 끝났거든 그게 양을 대신 양 것도 새끼 놓으면 되거든 엄마 죽이고 또 새끼 있다 다 죽고 토요일마다 양을 잡아서 목을 잘라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그 613가지 조물을 하나도 못 지키는데 그걸 지키라는거요 하나님께서 지켜라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신명기 몇 장이요 27장 26절 이 윤례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저주받아겠어요 예 근데 저주받잖아요 근데 율법이 이제 요구는 너 젖값 내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젖값을 내준거요 독생자를 예수야 니가 가서 우리가 준 율법이 있지 신명기 21장 23전에 나무에 달려죽은 사람이 최고 죄인개수야 그게 니가 가서 나무에 달려죽으라고 했단 말이요 근데 거기 갈라데 몇 장 있어요 나무에 달려죽은 저주받았다 몇 장 몇 장 3장 또 찾아봐야 되겠네 갈라데아 3장 봐요 나무에 달려죽은 저주받아 12절 봐요 갈라데아 3장 12절 율법은 바울은 지금 율법과 은혜를 변론하는거요 율법은 죽었다는거요 율법은 안쓴다 이제 율법은 세례왕까지 쓰고는 안쓴다 이제 예수님의 천국이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여 사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다른 법이 요구된다 필요하단 말이죠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태사 예수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는 죄 없어요 예수는 졸지 않아요 죄인이 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 죽어주러 왔단 말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기록된 바요 그 율법에 기록된 바이냐 신명기 21장 23절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고 나서 부활하여서 50일만에 성신 보냈죠 그러면 원문에 가서 신명기 21장 봐요 자 예수님이 주신 이 신명기를 예수님이 이루는 거에요 근데 유대인은 전혀 몰라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이 사실 모른다고요 신명기 21장 23절 보세요 자 22절부터 사람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위에 달거든 죄가 많은 사람을 죽이면 돌로 치지 말고 칼로 찌르지 말고 나무에 달아 그 시체를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참 이 글자가요 자 예수님이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요 그런데 운명을 해가 떨어지면 안 돼요 해 안에 왜 금요일날 다 시체를 장사 전해야되지 토요일에는 거룩한 날이라 시체 손을 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갔거든요 6시간동안 아침 9시에 못박혀가지고 12시면 3시지요 그다음부터 3시후에 오후 3시에 운명했다고요 그래서 장사 지냈다고요 금요일 하루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3일이죠 3일 삼냐 근데 나무에 달아주기 시체 그 시체를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당일이 14일날이요 금요일인데 6월절 당일에 장사하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를 아리바드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죠 무덤을 잠깐 빌렸어 네 하나님 요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은 송장을 만지면 안되요 시체를 율법의 요구가 안식일은 하나님 날인데 너희들 일하지 말라는 거요 밥도 해 먹지 말래 그래서 금요일 날 다 떡을 구워놨다가 토요일 날 먹기만 하는 거요 알았어요 율법이 엄하단 말이요 그 율법이 더 좋게 된 건 자유의 율법이 아세요 자유의 율법은 우리 욕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끄는 것이 자유의 율법인데 우리 일요일 날은 율법보다 더 좋은 날이에요 복 받은 날인데 축복의 날이에요 그 일요일을 부활 안식일을 사적으로 쓰면요 죄가 돼요 그래서 이사회 58장에 안식의 사사로 말하지 말라게 예배만 드리라게 예배만 드리라게 하늘에 복만 받아가래 그때 수평밖에 물고 살아가면 안 돼요 주일 날 그 사돈이 왔어 주일 날 반찬이 없어 그 소고기 사다 국을 줬거든 사돈은 좋지만 하나님은 이 나쁜 놈 같아서 너 안식을 베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돈 오늘 주일인데요 나는 성경들 각 때문에 내가 돈이 있어요 그런데 대접을 못하니까 다음에 오면 해줄게 이해할 생각하면 이해를 풀어야 되거든 사돈이 갔는데 반찬도 없어요 고추랑 밥만 준다 안되지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아예 교회 올 때 예배들고 갈 때 시장 가서 가거든 대부분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 날 전도 갔거든요 배고파서 밥 사먹는데 돼야 안돼요 안 돼 토요 도착 싸놨다 가지고 와 그래 알려줬어요 사 먹으면 안 돼요 한 끼도 못 굶어 전도로 가는 사람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고프면요 사탕 사라고 먹든지 미리 사다 준비해서 먹어야 되지 그 안식을 내면 장로기는 흐리멍텅해 고려파는 잘해요 지금도 고려신학은 잘한다고요 어떻게 보니 꼭 율법주의같아 그런데 알고보니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장로교 중에 고신이 많이 받았어요 6.25 그때 그게 이제 나무에 왜 죽어야 되느냐 율법이 욕후야 야 너 죄 지었지? 죽어 그게 우리가 죽으면 끝장이잖아 예수는 죽어도 부활하니까 대신 죽으라 그게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에 그걸 깨달았어요 어디서 다메세께서 예수 만나가지고 야 율법이 최고라 했다가 예수 만나는게 쭉 뻗어버렸어 율법은 안고 다녔세 그림자도 그림자 진짜 왔네 그래 진짜 율법의 그림자는 율법의 진짜는 예수고 예수의 그림자는 율법 이렇게 됐단 말이오 알았어요? 그러면 바울이가 성경을 14권을 썼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율법주의 토요일 안색의 가짜들이요 그 성심을 못보는 사람들이요 자 보면 봅시다 자 31절에요 포도를 밟으면 터지잖아요 그러면 들포도 개포도 있고 참포도 있잖아요 그 참포도는 13만 4천명이고 그 나머지는 다 들포도인데 들포도는 마귀하고 손잡으면 들포도고 예수님 손잡으면 참포도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요? 왜 해바라기야? 해만 봤거든 그럼 다른 건 안 봤어요 다른 것도 해 봤어요 그런데 왜 그 식물이름을 해바라기 켜가요? 트립이 나는데 5m가 율법이 켜다 켜요 그런 게 어떤 돌연변인지 사다리로 올라가 해바라기 꽃 한 대 가는 봤죠? 동영상 못 봤어요? 우리 13만 3천명은요 5m가 아니고 보자까지 가서 쫙 올라가서 보자까지 가야돼요 왜? 해만 보면 올라가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를 보려고 그 길어진 것 같아 그거는 특별히 돌연변인데 보통 해바라기는 살아만 하거든요 해바라기 이놈이 엄청 높아 그걸 보고 뭘 깨달았느냐 야 우리 시원해나 먼저 가도 보자 가겠다 보니까 자 31절에요 예레미야 25장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야 전쟁 터지면요 교회 하려나면요 이사야 66장에 했어요 5절에 6절에 헌한 소리가 성의별 들린다 여호와께 심판하는 목소리다 교회에 지금 막이 꽉 찼어요 강대상에 가짜 목사들이 그래서 항추기 다 잡아 그러면 술을 밟으면 남는거요 5개월에 그 수리바벨은요 3인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서 건세도 주고 다 길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 택한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택해줬다 그래서요 요즘 그랬지요 여왕무 15장에서 베드로야 니가 나 택했냐 내가 택했냐 내가 택했지 그게 내 말 잘 들어 딱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하나님은 마귀와 다투어요 마귀 따라간 열국 바벨론 에집터 다 쓰고는 버려요 그래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영혼 아니에요 육체 심판 이미 영혼 심판은 예수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사복음사에 피를 주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예수 피값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몸은 어떻게 몸은 개시로 먹어야 몸이 변화되니까 예언의 법은 육체군이다 그 말이요 육체를 심판하겠죠 아담이가 선악가 먹고 육이 죽어서 영이 죽어서요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죄만 짓지 하나님이 만든 아담을 하나님의 지옥에 못 보내요 왜요 죄를 짓으면 두드려 펴고 권쳐야 되지 당신이 대체 죽고 양잡아 피 벌리고 껌턱이 엎어야 되지 그렇게 영혼구원은 예수님 맡았고 육체구원을 지금 하는거에요 육체구원 그 육체구원은 숫자가 열두지파 1만 2천명씩 정해놨어요 그 흰부리들은 금주를 입고 나오고 하나님 버린 사람은 구원 숫자에 넣어 주질 않아요 버린 사람은 세상 가요 세상이 좋다 금요농사 농사 잘됐다 어제 호세아 구장에 타장바다 한걸 보고 깊이 춤추지 마게 타장바다 춤추면 안돼 세상 사업 잘됐다고 춤추지 마라겠어요 그거 널 죽일 것이게 조심해 너는 이롱한 양신과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부자치고요 예수 잘 못 믿어요 그 예수님이 부자가 왔을 때 모르겠어요 야 너 영생 가지러 왔어 너 가진거 다 나눠주고 와 영생 줄게 아유 어떻게 내가 상속받은 세상이고 장사에서 모은 세상인데 아까 못 버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거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알다시피 다 버리고 왔잖아요 야 천국 가는 건 네 힘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줘야 되는 거야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낙타가 바늘 끼로 가는 게 쉽다고 했어요 그 부자가 듣기 싫지 사실은 틀렸어요 부자가 그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 것이고 전부 자기가 아니에요 이 땅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금도 하나님 것이고 성경을 안 믿으니까 허술하는 거에요 여러분 호주머니 돈 얼마있어요 지금요 10만원 있어 하나님 것이야 내 맘들 쓰면 제가 돼요 그게 이 돈을 구원사업에 써야 호가겠지 허랑방 타고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차라리 구제하게 하나님 받아주는 것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밖에 나갔을 때 자기 돈으로 음식을 못 사서 삽사 그 이북사람은 냉면 좋아하잖아 냉면 근데 제일 싼 거 가락국수 그거 나면 그런 거 사다 할 수 있지 비싼 거 안 사서 이게 하더라구요 양심상 근데 그래서 그러시는데 그 새끼도요 그래 내가 뭐 내 손에 음식을 못 먹어 안 사 먹어 하여튼 옛날에 종로 많이 다녔는데 전자친구 때문에 교회와서 나면 삶을 먹지 거기서 안 사 먹어요 선생님한테 배워와서 그런 거 같아요 육체 심판을 안 받으려면 예리미아를 삶아 먹어라 예리미아의 세원약 세일 두 개 있죠 31장간 넘어요 본론이 악인을 칼에 부치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나님은 악을 들어서고 버려요 그 일곱머리 열불들 이방세력들 들어서고는 꺾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제품 만드는데 왕국 제품 만드는데 여러 가지 도구가 연장이 필요해 톱으로 잘라야되고 망치를 때려야되고 그래서 2사 10장에 아수로는 내 진노막대기인데 아수로야 니가 뭐 내 손에 도끼 톱인데 니가 뭐 힘이 세다 하느냐 이놈 자식아 도끼는 나무꾼이 쓰고 버리면 도끼는 그냥 있는거야 나무꾼은 하나님이 나무꾼이야 알려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믿고 도끼 밑에 가서 도끼 자루 잡고 사내해달라 하니 이게 평강공정 58년 개시록 9장이란 말이오 예 이게 잘못됐지요 이게 WCC KNCC요 교인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고집이 남았어 우리가 가서 전하는 개시록이 이거 이달을 거 다 집어 던지는거요 이 개시록 받고 안달으면 너는 이 개시록 심판의 책이오 하나님이 너 요한 개시록 최대강 쓴 책 받았냐 그 이단인데요 니가 이단이니마 그래서 쫓아내는거요 언제 10일 할란때 알았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안전하면요 하나님의 피값을 내놓으라고 피값을 야 저사람 죽을 거 니 안전했지 니 대신 죽으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안죽을려면 예 안죽을 몇이네요 시간을 짜야 짜 뭐 시간을 내라고요 공적인 시간을 하나님 일에의 시간을 바치라 그 말이요 32절에요 나 만군에 요하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재앙이 나서 은혜가 아니요 은혜는 다 천국보금 끝났어요 이제 재앙의 때요 그 재앙의 때 다시 연인데 한국서부터 천국보금 온 지가 백삼십 년이 되는데요 천팔백팔십삼년에 왔거든요 84년에 그때 삼십삼년에 있다가 천구백십십 년대에 나팔이 부는 거예요 그 나팔 네 개 불었어요 그때 오십팔년 삼월 십간날 이 나팔의 재앙이라는 해석을 줬어요 인혜자 목사에게 그래서 그분이 삶이 큰 거예요 그 개시로 해석 받으려고 항해에 대해서 월남했다고요 동방 땅에 새일 역사 나온 시올에 북방 땅에 태생하여 월남하선네 그 이 목사님을 증거 안하면요 말세중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 제자들이요 김하복이 문재선이 윤차복이 다 그거 배웠거든요 내가 설결 몇 번 들어봤는데 뭐 예표정 뭐 새일 뭐 새노래 뭐 인혜자 아무도 말 안해요 넌 가짜다는 싹꾼이다 너는 말씀 바라며 도둑림이다 그만하여 신앙양심상 이 말씀 어디서 왔느냐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았는데 사도요한에게 반모습을 줬다 근데 해석을 사도요한이는 성이 없잖아요 그때는 요한이잖아요 이 목사는 유성이 이시야 근데 원이름은 유성이야 이 유성 유리유자 성품성자 하문으로 이름이 호적이름이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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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를 짜드짜드짜드요 거기 마가삼약심리지 있더라구요 요한과 야구부 이름이 내장 보안에게요 그래서 우레아들이라요 그래서 호적의 이름을 고쳤어요 개명했어요 그 충청도 이목소 호적이 있거든요 거기 편질 이내자 앞 이내자 기하행 편질 보탈사 갔어요 법원에 보십시오 내 이름이 이내자입니다 그렇게 안 고쳐줬어요 법적으로 이내자요 그분이 받은 개시록을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죠 해석을 그러게 전부 다 도망가고 나만 남았거든 나 혼자면 이내자 자랑하는거요 욕을 먹든지 말든지 스카라 3장을 전하고 이미 망신은 당하면 망신이 되고 피할 길도 없고 하여튼 똥턱이 빠졌다 나와야 되거든 똥턱이 빠졌다 나와야 되거든 똥턱이 빠졌다 나면 목욕하면 괜찮아 쉬고 강아지면 똥턱 안 빠진 강아지 있어요 옛날 쉬고 벌통 씹어 그냥 똥먹으러 들어갔다가 빠지면 그러면 사람 보면 살지 집 올려 아이고 냄새 엄청나 내가 이렇게 씻으면 되거든요 우리 사촌은요 창 끝에 먹을 게 없었어 이마저 큰 강아지가 빠져 죽었어 그걸 씻어서 삶아서 먹었다고 하기가 뭐 다 똥이 집어있어요 나도 어둠어 냄새 안 나더라구요 푹 삶아서 씻으려고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똥통이에요 똥통이 이렇게 하다가 빠져면 죽어요 예수님이 건져내서 야 나오라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라구요 재통에서 건져내냈구요 그런데 32절에 나 망군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큰 바람이 큰 바람이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바벨론 땅끝 2사 41장 더요 동방 땅끝 북방 땅끝 있어요 북방 땅끝은 떼임이 잘 되는데 동방 땅끝은 떼임이 안 돼 지금 마귀 역사 해가지고 그래서 에세겔 1장 4절에 에세겔가 묵시를 보는데 잡혀가서 4년에다가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대풍이 이게 뭐인거하니 바벨론 한란이라케요 그래서 세번째 한란에 왔어요 시드기아 왕이 잡혀갈 때 33절에요 그날에 나 여호와께서 살륙을 당한 자가 여호와에게 살륙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것까지 미칠 것이며 작다요 많다요 많다 예루살렘 이 끝에 저 끝까지 바벨론 칼에 죽을 사람이 많다 그래서 에세겔이 두번째 잡혀갔죠 여호야긴왕 때 그 다음에 에세겔이 잡혀가서 묵시받은 것은 시드기아가 세번째 잡혀가요 그래서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왜 슬픔을 위로 못 받느냐 불순정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 버릴 때 불상해 불순정 해서 버렸어요 죄값이 사망이요 그런데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렇게 기뻐할 수 없어요 죄인이 오면요 양이 백마리인데 아흔 아흔 마리가 집안에 있는데 우리에 한 마리가 도망가서 그거 찾으러 갈 목자는 그거 찾은 기쁨이 아흔 아흔 보다 더 좋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명 죄인이 구하는 사명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개 못하고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불쌍하지 않답게 그거 싸다 그거 싸다 회개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신 못 받아 회개 못 했어요 그런데 구약은 전부 예행연습이요 너희들이 인간이냐 동물보다 못하고 마음보다 너희가 인간이요 구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는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신 오면요 성신 받고 구약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성신이 와야 보여 그 성신 안 받으면 성경을 못 깨달아요 그리고 베드로단체도 예수를 3년을 빛을 받아도 빛이 들어오질 못하고 반사만 돼 반사만 성경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 회개 터졌잖아요 오순절 회개가 그럼 성신이 와가지고 회개시켰지 성신 없는 구약은요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 버린 거예요 다섯 나라에 5대 법으로 그렇게 에집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까지 구약의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잡아가라 다 잡아 죽여버리라 그래서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사람이 돌아가면 염을 하죠 시체를 시키고 속옷을 입고 거둬 죽은 사람은 도포도 입혀요 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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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삼배옷으로 비싼 거 안동포 안동포 아주 고운 피로 그 비싼거 잘라가지고 도포를 해서 입히고 가난이 옅더라고요 그런데 속옷 거둑 그 다음에 속옷 입고 바지저구리 입고 복주물도 차고 돈도 많은 여지고 그래 장사를 지내요 그게 유교 장사법이잖아요 그래서 염을 하는데 요즘도 염하죠 초장집은 염합니다 염하는 사람은 돈 벌어요 죽은 송자 하나 입혀주면요 몇 백만 원 봐도 한 백만 원 잘 모르지만 그건 단락하면 안줄 수가 없어요 상주가 거절 거절 못하잖아요 법으로 정해놔도 부정이 많잖아요 연습하면 염할 사람이 없어 다 죽으니까 또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들이 갖다 버려 땅 파고 무들 줄 시간이 없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요호야검도 죽었는데 11년에 유다왕이요 장사를 안 지냈어요 왜요 왜요 그 악한 왕이라가지고 들이 갖다 버렸어 산에 갔다 밤에 낮에 햇빛이 쪼이고 짐승들이 와서 핥아먹고 그래요 버림받아서 매장 버릇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이사회 5장에도 아수로 불러올 때 기호 세우고 인간은 분토라 캐서 한 덩어리 똥이야 똥 이 분이 똥분자거든 맞아요? 인분에 인분 분토가 지된다 34절 너희 목자들아 이 가짜목자요 그 마귀가 들어서는 목자요 요즘 말하면 협상주의요 애곡하라 애곡은 슬피 울라 이게 이제 여름의 애가세에 나오는데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의 굴라 제 떡은 재앙이거든요 이는 너희 너희 사륙을 도육을 당할날가 도육 죽는다 너희 육체를 죽인다 도육을 당할날가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스민 적 이게 이제 첫째합니다 게시록 9장에 너희가 기한 그릇에 떨어진 가치 될 것이라 그릇이 요즘 목사도 대집이 되다네요 큰 교회의 단임 목사는요 신같이 성교요 단임 목사 대집 잘 받아요 자가용 차가 있고 운전석이 있고 비서가 있고요 경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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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교회의 목사들은요 알고 계시지요 대집 잘 받았어 근데 바벨이 오니까요 다 도망가고 왕도 끌려가고 행해서 그게 실기야 정권이요 그래서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도망가면 안 되거든 황추 있다 밥인데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이 날이 오는데 목을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알면 깜짝 놀라지만 예매해서 읽어도 구약으로 봐버려 아 솔로몬 선생님 그렇게 됐구나 우린 상관없다 그렇게 계시록 모르니까 바울 서지도 몰라요 바울이가 구약으로 우리 거울을 켰잖아요 거울 거울을 보고도 작은지 모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못됐어 호랑이가요 호랑이 굴에 가면 호랑이 있죠 그 앞에 대형 거울을 갖다 거울을 갑자기 딱 믿으면 호랑이가 굴에서 나와서 딱 보고 앞에 호랑이 딱 딱 딱 딱 딱 딱 날달하네 그게 자긴데 몰라 어느 교회들이 구약이 거울인데 자기인 줄 몰라요 그게 호랑이는 짐승이잖아 이성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짐승은 그저 영이 없고 먹는 거만 그 호장이 먹는 거만 찾는 거요 목사님들이 먹는 거만 찾아 그래서 교회에 월급 안주만요 이삿짐 가 먼대로 그 노비해가지고 낫담 보내주세요 월급 많이 받게 그러니까 가는 거요 그게 양의 목자가 아니고 싹권 목자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자를 그냥 둬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공의요 공의 심판이요 그 선지서는 목사 심판 교회 심판 또 6월절을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 6월절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초막절 말씀은 90% 남아 있어요 이걸 다 먹어야 천진오게 되는데 먹을 말씀은 안 먹고 자꾸 밥만 먹는다 목사들이 세상에 음식만 먹고 좋은 것만 찾아 먹고 먹을 양식은 안 먹고 그렇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옵니까 화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들 굶어 죽인다 그래서 후산에 던져서 쫄쫄 굶어서 자식 잡아먹고 죽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 55장에 너희들 왜 썩는 약속에서 일하느냐 배도 안 부른데 왜 후구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36절에요 목자들의 부르지림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이게 교회 심판이거든요 이사야 66장 6절 7절 8제도 있어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께 하미로다 여호와가 당신의 초장을 교회를 뒤집어 버려 그게 알파는 에덴을 뒤집어 벗어요 뱀 따라갔다고 아담은 아담은 에덴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인데 동산직이요 그 오늘 교회의 강대상원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전하고 자꾸 세상말에 뱀의 말 해와 같이 뱀의 말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뒤집어 버려 그래서 알파오멜이라는 것은 처음에 했던 그대로 종부한다는 거에요 그 계시록에 알파가 알파오멜이 세 번 나와요 세 번 가중하다는 거에요 그 창식을 잘 보라는 거에요 창식을 보고 살아남으라는 거에요 다음 37절 편안한 목장들이 지금 편안한 목장이 어딜까요 라우드야 교회 에베세 교회 한람 많은 목장은 서머나 빌라들비야 구박받고 이단소리를 듣고 편안한 목장들이 정막하니 정박강산이야 한람 터져봐요 교인들 다 도망가요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영고로다 은혜 때는 사내민만 모였는데 북방 바람이 부으니 교인들 다 도망가버려 그러게 목사가 잡혀가 그 목사가 사는 길은 하나는 인이 있어야 되요 세계적으로 13만 4천명 그가 사자같이 바벨론이 사자같이 그 소혈에서 소혈이 소굴이야 소굴 마귀 짐승의 굴에서 나왔어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잡으러 왔다 그래 소혈에서 나왔었다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대신 보내요 바벨론아 내가 갈 수 없으니 네가 내 대신 가서 네 교회를 심판하라 그 말이에요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격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항량하였다 항량은 항패와 차량 무너지고 슬픔이 깍찼다 어디가? 예루살렘이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다시 재현하는 거에요 다시요 구약대 된 것을 지금 그대로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 소련이 나와 기다리고 있어요 만날 푸틴이 가요 얼마나 일 잘하는지 모르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조금 더 기다려봐 왜 그래요 저 상도독이 내 종들이 잠이 들어서 지금 전도도 잘 안하고 일을 잘못해서 기다려봐 쟤들 다 일어났지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냐 북방 오는 거에요 북방 오는데 북방 칠 무게 없다면요 우리가 죽잖아 그렇게 이제 우리랑 단체가 딱 나와가 있어 전투에 무장해야 되면요 날짜는 7월 10일 정해놨고 7월 5일이라고 그러면 10일 울다가 15일에 은빛집에 두고 나가야 되거든요 붉은 귀밭 꺼지고 하나님이 만대를 정했어요 이사 40일장 같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정한 걸 내가 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시간포속에 속해왔으니 지령기로 왔으니 지령이 되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며 지령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산하면 타작이 되는 거에요 30장 부릅시다 성도에 가는 길은 한길밖에 없지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세힘 먹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때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빗대니 혼란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아들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바다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 받으리 아멘 감사금 받쳤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보호자에 영광 중으로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저받은 땅에 독생자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다시 와서 심판할 때에 성전부터 한다고 말씀했나이다 오늘 마귀 떼들이 미움무근이 성전에 거룩왕에서 올라와서 협상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가 나서 북방 몽둥이 보내서 뒤집어 풀 때에 출발점이 유다에서 한다고 개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이 선구자로 선택을 받고 역사를 준비했나이다 이제 우리가 읽고 듣고 먹은 이 말씀이 그 말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북방은 10일 만에 없어지고 유다가 선주가 되어서 세계를 살리게 되겠나이다 이것이 구름 타고 올 때 내가 땅 중앙재단에 구원자들이 모이는 이 마지막 재단이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말씀에 싸우니 야곱은 미약하고 부족해도 성령을 통해서 강권으로 이루시고 열매를 멕하시고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도록 금 강한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금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과 가정에 복 주시고 할렐리아로 첫대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구월심에 주님 나라 건설에 하박국삼장 같이 수년의 풍을 시켜야 되겠사오니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렬